네 뭐 노하우라고 하기에는 좀 뭐 그렇지만 요즘 시대 청년들은 좀 이렇게 그룹이나 큰 대그룹으로 다루기 되게 어려운 시대예요 한 청년 한 청년의 필요가 다 다르고 그리고 그런 어떤 개인적 채움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한 세대고요 왜냐하면 성향 자체도 굉장히 개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개인적 삶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많이 요구해요 그런데 이제 특히 교회가 크거나 청년들 숫자가 많다 보면 그 개인적 필요를 다 채워주는 게 굉장히 어렵죠 이제 어떤 시스템들이 잘 사실 되어 있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우리 청년들의 그런 개인적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어떤 잘 준비된 저는 사실 앞으로 교회의 상담의 역할이 굉장히 커질 거라고 봐요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상담의 역할이 커질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아마 거의 우리 목회자들이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상담을 사실 한두 과목으로 배우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조금은 전문적 상담의 훈련을 받아야 되는 필요가 있을 만큼 앞으로는 개인적 필요를 채워주는 일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 키우고 가르치는 데 있어서 저는 신앙이 결국에는 사실 지식이 얕으면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토대가 되고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사실은 내가 하고 있는 경험이 성경적인 건지 맞는 건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사실은 갖고 우리가 쌓아 나가는 일에도 청년들이 게으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경험적으로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면 그 다음부터 계속 어떤 경험들을 쫓아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길을 잃어버릴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기초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만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요즘에는 제가 많이 느끼는 게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이 교회나 신앙 생활을 너무 잘 아는데 우리가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세상을 잘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세상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되게 세상과 자기가 동떨어진 존재처럼 오히려 인식하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이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공부들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인문학 강의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문학 강의도 하고 교회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문학 강의도 하는 편인데요 제가 많이 얘기하는 게 인문학은 인본주의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는 좀 이렇게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이 하시는 얘기인 것 같고요 인문학 역시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좋은 도구고 수단이고 디딤돌이고 부교제일 뿐이죠 그래서 그것을 너무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만약 성경과 신학이 하나님을 정말 깊이 알기 위한 공부의 근원이고 기초라면 사람을 이해함에 있어서는 인문학 공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사람에 대한 이해를 청년들이 조금 더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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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